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의 첫째는 오늘의 첫째는 첫째는 예쁘게 잘 어울렸어요 둘째는 은근히 이렇게 매콤하네요 너무 매콤해요 비TIk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 점이 더 맛있어요 이건 초콜릿에서 아삭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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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달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달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이번엔 팽이버섯과 함께 먹어도 맛있어요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